아니 근데 저기 두 분 저거 가방 아까 제가 정준혜 형님 거 들어봐도 그렇고 엄청 무겁던데 뭘 갖고 오신 거예요? 내가 태어난 예산 그 옆에도 삽교 이거를 어우 무거워 제가 들어보면 무게 알잖아요 20kg 넘어요 20kg 정확해 18kg에서 20kg 딱 재면 그렇게 나와 이거 해보면 느낌 바로 오거든요 무거워요 봐봐 야 이거는 야 이거는 야 이건 뭐야 샵 아니에요 야 뭐야 그거는 아니 저 형꺼부터 형꺼부터 형이 이거 샵에서 출장 나올 때 갖고 왔는데 야 이게 어떻게 있어 그게 한 20년 된 거울이에요 이게 20년 됐다고? 아니 그 말 들리시는 이게 야 XX하지마 XX하지마 노래하리 이게 20년 됐다고 20년 된 거울이야 진짜 어? 지금 헤어나 담당하는 친구가 그때 나한테 선물한 거야 진짜로? 어 20년 된 냄새가 아닌 거 같은데 그 이 가방은 이 가방은 이 가방은 이제 미국 대통령들이 미국 대통령들이 대통령에 취임을 하면 항상 이 검은 가방을 갖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총 넣은 거잖아요 총 넣은 거잖아요 총 넣은 거잖아요 총이 아니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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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면 핵 버튼이 있는 핵가방을 네? 갖고 다니는 거예요 nuclear launch detected 핵가방은 이렇게 네모난 케이스에 들어있잖아 그렇죠 핵가방 버튼이라고 하더라고 이게 핵가방이라고? 야 이게 핵가방이야? 아니 근데 본인이 대통령 하고 싶으신 거예요? 야! 모티브 할 게 없어서 대통령 가방 모티브 한 거야? 아니 트럼프 형도 갖고 다니길래 나도 형이라고? 트럼프 형이라고? 전화해줘? 어? 어? 뭐야? 진짜로? 전화해줘? 저 번호가 있다고요? 어? 저 번호가 있다고요? 전화번호 있지 에이 아 진짜 트럼프 전화번호 아세요? 아니 모르지 아니 모르지 그건 여기서 얘기할 수 없고 무슨 표? 아 여기서 뭘 얘기할 수가 없어?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 그럼 어디서 얘기해? 여기서 얘기하면 어디서 얘기해? 얘기하려고 나온 거 아니야? 여기 뭐 다 얘기하고 다 시청자분들하고 나누려고 나왔는데 어디서 얘기하려고? 카메라 끄고 뭐? 카메라 끄고 야 카메라 끄려면 왜 여기 있어? 나가서 혼자 놀아 그러면 아니 카메라 끄고 야 이거 또 집어치어 그러면 하려면 아 얘기해봐 야 트럼프 얘기해 봐봐 아니 이거 진짜 한 거 뭐가 있는 거예요?